저희 아들이 벌써 11살이 됐어요 애기죠?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저희 아들하고 그렇죠? 저희 아들이 11살이 돼서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 되는 1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때때로는 사고도 많이 쳤어요 어디 가서 혼자 다치기도 하고 물건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물건을 깨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본인이 잘못한 이후에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아들이 11살이 되니까 이름을 얘기를 안 하려고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에게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상한데?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할래요 애찬아 애찬아 이렇게 너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용서를 할까 안 할까? 그럼 물어보면 용서한대요 아빠가 너 사랑할까 안 할까? 그럼 사랑한대는 거죠 항상 잘못하고 와서 저한테 어떤 때는 좀 뻔뻔하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왜 네가 실수한 거를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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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또 자기 할 거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놈이 뻔뻔한데? 싶을 때도 있지만 맞는 말이니까요 맞는 말이니까요 아빠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 어떤 사고를 많이 치지도 않지만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와 저 사이에는 아빠와 아들이라는 이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맨날 집에 와서 아직도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아들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나한테 뭔가를 달라고 그러니 집에 오면 냉장고를 탈탈 털어가는 딸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모든 것들을 주고 용납해 주고 그저 사랑해 주고 그냥 함께 하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아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거든요 우리 아내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과 나와의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는 거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백성들이 뒤에 많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다가 백성에게 걸리면 이 군중들이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미웠고 그래서 괜찮아요 끄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국리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계책을 낸 게 뭐냐면 세금 논쟁이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동전 하나를 들고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 동전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왜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마 그러면 예수님 고발하려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가게 하려고 머리 되게 좋죠 이 좋은 머리를 그냥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얘기 했더니 예수님이 우문이 한다 말도 안 되는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냐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데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데요 그럼 로마 황제 꺼내 가이사의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라 대단하시죠 우리 예수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동전 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 것이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들의 인생의 동전 위에는 누가 그려져 있었을까 장진규 너라는 이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의 위에는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니 아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자신의 인생의 동전이요 그 사람이라는 동전의 형상에는요 아마 자기 자신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사니까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위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혹시 세상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분 없으세요? 아니면 혹시 내 얼굴이 팍 박혀있지 제 얼굴 말고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이 거기에 확 박혀있지는 않으세요? 내 인생이라는 이 동전 위에 내 얼굴을 박아놓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나를 들이며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세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지우개를 다 지우세요 오늘 그리고 나라는 인생의 동전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그리셔야 돼요 그 형상이 그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요 제 스스로에게 자문했어요 물었어요 진규야 너의 인생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니? 너 열심히 사역하는 건 내가 안다 그래 열심히 사역하는데 네 여기 인생에 그려져 있는 그 형상이 너의 주인일 거고 그 주인을 위해서 네가 살아갈 텐데 혹시 너의 얼굴이 그려져 있진 않니? 그래서 네가 열심히 사역해서 너가 칭찬받고 너가 열심히 사역해서 좋은 교회의 목사가 되고 네가 열심히 사역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 그렇게 살고 있진 않니? 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결론 하나님 때때로 제가 때때로 제가 그려 끄시면 됩니다 지금 누구 소린지 몰라요 때때로 제가 저를 위해서 사역할 때도 있을 수 있죠 연약함이니까 괜히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좋아요 그러면 괜히 막 으쌰으쌰하고 뽕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인생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가 때때로 연약함이 있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그것 때문에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내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막 자빠져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의 형상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소중한 존재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실수를 해놓고도 야 아빠가 왜 용서해줘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아빠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때로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보이겠죠 우리의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이 활기 사실요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게 어떤 의미에서 정상이에요 내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더 육신의 활기가 세진다 내 80대보다 90대 훨씬 건강하고 더 세고 90살 때보다 100살 때 내가 근육이 더 많아지고 계속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내주신 창조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어요 내 기력이 조금씩 쇠하더라도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사라지더라도 나의 연약함이나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조금씩 나빠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 말이에요 50대 때보다 전화가 자주 안 오시죠? 60대 때보다 70대 때보다 전화가 자주 안 울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늘 이런 설교하면서 반성이 돼요 아이고 어머니께 전화를 한 번 더 드릴 걸 지난 한 열흘 넘게 한 보름 동안 한 번도 전화를 못한 것 같은데 오늘 꼭 드릴 거예요 그래 불효자는 웁니다 그쵸? 자녀들이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을지라도 그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가지 숙제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하고 자기 자신에게 넌 소중한 존재야 라고 열 번 외치셔요 숙제입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면 옆에 한 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옆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소중하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분도 소중한 존재죠 그러니 저는 우리 행복한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 모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이 음성을 경험하고 이 모임을 할 때마다 그렇게 어깨 뿜뿜해서 돌아가시는 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야 비록 때때로 우리가 키오스크 앞에서 약해질지라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서 약해질지라도 그 키오스크와 상관없이 그렇죠? 비밀인데요 저도 키오스크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가게마다 키오스크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40대인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거면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내 옆에 있는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며 함께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그런 행복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성경 지식 모른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 지식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성경 지식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조금 재정적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나보다 건강이 좀 약할 수 있고 나보다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자녀 숫자가 작을 수도 있고 나보다 몸무게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옆 사람을 존중해야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숙제 아까 한 가지 드렸죠 오늘 하루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열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소그룹 모임 가시면 반별 모임 가시면 내 옆 사람들에게 다섯 번씩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까 한 사람에게 다섯 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선생님도 칭찬하시고 옆에 있는 권사님도 칭찬하시고 장로님도 칭찬하시고 집사님도 성도님도 칭찬하시고 아무거나 칭찬하세요 스카프가 예쁘네 하셔도 되고 오늘 헤어스타일이 끝에 준다 하셔도 되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안경 색깔 예쁘네 하실 수도 있고 야 마스크 쓰고 왔네 지혜롭네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하세요 머리 색깔이 예쁘네 하셔도 되니까 생각하셔서 서로에게 칭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답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